가보자 아 쪼레틀 왜이렇게 많아 길을 찾아 길을 찾아 세개를 뽀개야되네 서비터라는거를 길이 따로 안나오네 찾아서 뽀개야되네 우리가 도착 도착 와 애들 물량이 물량 어마어마한데? 아니 이쒸 물량이 무슨 와 물량 봐라 이거 이게 하나를 뽀갠거구나 와 물량 봐라 이거 아리아 anda 와우시 와우시 2개째 3번째 여기까지는 할만해 어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이건 아마 입구일거라고 역시 골든건 파인드 넥서스 2층이다 5번째 오우 아이씨 야야야야 애들이 요령이 생기네 이제 불안하다 불안해 전멸만 안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넥서스인가? 아래층에 녹템이 있었다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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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어 어 안먹어 그 언제 내려가 거기를 가까이 왔는데 뭔 기계 소리가 나는데 뭐 싸우고 있다 얘네 고블린은 배가 약점이야 여긴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자꾸 위아래를 번갈아서 아래 아래 아래다 아래 어깨 아니 칼던졌는데 아이 서로 깜놀했어 어.. 좀 불안한 데로 들어가네 여기가 넥서스인데 지금 와.. 화력 쩐다 우리 화력 좋아, 화력 좋아 이거 나 잠깐만 총을 뭐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총이.. 오 데미지 업 141 저게 넥서스군 이게 넥서스야 이걸 뽀개는 건가? 이뮨 면역인데? 잠깐 웨잇 밑에서 저격질 하고 가자 숨어? 숨으면 내가 못쓰는데 저이씨 여기를 그냥 점프하는 건가 본데 저이씨 여기를 그냥 점프하는 건가 본데 야 그만 쏴 그만 쏴 셋 하면 뛰어내리는 거야 하나둘 그냥 이새끼야 아마 같이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엉 안죽었어 안죽었어 살았어 탄약보급을 어디서 봤지? 까불고 있어요 어 한마디 더 있어요 잠깐요 쿨타임이 없어서 나 잡아봐라 넥서스 열린대 넥서스 열린대 쟤 뭐야 야야 눈가리가 약점이다 어 눈이 약점이야 눈이 실드도 있어? 와아 저 실드 뭐니 저거 진짜 저것만 있으면 금방 깰 수 있는데 쫄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야 쫄 나오면 끝이에요 우리 아 아 아 아 어? 나왔지? 아 이것봐 아 아이씨 야하하하 와 한방에 다 죽 전멸 와 3초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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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심한데? 와아 이 정도의 화력으로도 아 전직을 하면 안 돼요 전직하면 처음부터 다 시켜와야 돼가지고 그냥 헌터로 왔는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진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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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대가리 쓰네 저거? 그래 이 방법이군 야 몰려다니자 이거 잡을때는 오우 씨 야 옆에! 아아 야 튀어! 그래 살려줘 살려줘 저 땜에 면역이네 아아 어 뭐야 이거 시작하자 가자 야 뭉쳐있는게 날거 같지 않냐? 떨어져 있으면은 고블린한테 다 객사당할거 같은데? 내 쪽으로 모이는게 어때? 이거 지금 전략을 짜야돼 지금 그러고 있다가 또 다 죽어 이따가 몰려서 그 한쪽이 한명이 저쪽 보고 한명이 이쪽 보고 그렇게 하는게 날거 같은데? 이거 지금 빨리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버텨야돼 야 이 자리 꿀자리인데?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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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보구를 해야해 탄보구 어 왜 죽었지? 야 왜에에에 ap 죽지마! 탄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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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아아 달려도 안되는구나 아 저 새끼 포가 두발로 늘었어 이제 포가 두발로 늘었어 이거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쉴드가 와아 전방이 맥뿌야 저게 반피는 뺐나? 아 걸렸어 지금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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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가 걸렸어 아 아 시야각이 딱 좋았는데 오오 저거 잡아줘야됐네 저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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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잘하고 있어 지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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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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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피 이상 뺐어 반피 이상 뺐어 야 우리 한번절멸하고 깨는건가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그만 쏴 아이씨 야 저 너 구워주러 못가겠다 야 그냥 30초 있다 부활해 어, 잠깐 애들 나왔지? 어 뭐야 아 이씨 체계 뒤 뒤 뒤 뒤 뒤 뒤 어 죽을까 했네 아 이번이 마지막 웨이브길 야 지피 거의 다 뺏어 지금 야 죽으면 어떻게 해 버틴다 30초 어째 살아났나 죽지 마라 이제 피 얼마 안 남았어 진짜 파템 받아보자 나 두개 받아보자 제발 무기 좀 받아보자 열심히 좀 해 자꾸 뒤질꺼야 포비너 오우 오우 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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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떼다 개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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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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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 웨이브 같애 이게 어우 씨.. 아니네? 와.. 템이네? 이게 웬 템? 지금 맨 말이야 이게? 와.. 대박 야 밀어붙여 밀어붙여 진짜 진짜 쥐톨 만큼 남았다 야 와.. 금성 레이드 공략 성공합니다 잡았다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응 운이 좀 따라줬어 운이 아 운이 따라줬어 운이 저기가 자리가 좋네 아 여기서 막으면 되네 여기서 여기서 막으면 안되고 아까 여기다가 전멸한거고 한번 근데 금성에 레이드가 하나 더 있어요 금성에 이게 금성 레이드 첫번째 거고 과연 템은? 포비아 너 왜 또 무기하고 두개야? 포비아 나 79킬 했는데 하하 하하 진짜 너무한다 쟤 무기 쟤 풀셋이야 인제 핸드캐논에 핸드캐논에 저 라이플에 와 이거 지금 해도해도 너무하는데 너는 지금 죽을 때까지 내 노예일 줄 알아 내가 부르면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아 아 빡쳐 스노우 이떠요 고맙 고맙다 하하 나 무기 필요한데 아 무기가 안나와 아 무기가 무기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나는 녹템이고 쟤는 다 파템이고 하하 조건이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랜덤인거 같은데 근데 어떻게 랜덤으로 두 번을 받을 수가 있어 아 그래 나는 전설을 먹기 위해서 파템을 패스하겠어 난 대인배니까 꿀다가 고맙다 난 대인배니까 파템 따위 그냥 패스해 주지 어? 아 망토구나 아 이건 안되고 조케보고 하고 오케이 자 템을 신발이 하나 나왔죠? 신발이 파템이 나왔는데 51짜리 오 좋네 이거 봐 파템도 보조 옵션이 핸드캐논 탄약 더 들고 다니는 나한테 전혀 쓸데없는거 이거 다 포비껀데 이거 세상에 말도 안 돼 업그레이드 아 모질라 사파이어가 모질라 사파이어가 모질라 뭘 하나 뽀개야겠는데 99짜리를 뽀개고 아 왜 웹폼 파츠가 나오니 이걸 뽀개자 아 또 웹폼 사파이어가 필요한데 나 이제 파템 3개나 있네 업그레이드 좀 이따 하지 뭐 아 블레이드 댄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스킬 트리를 보면 지금 이렇게 다 레벨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건 블렌덴으로 전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숙련도를 다시 다 올려야 돼 블렌덴용 스킬을 다시 다 올려야 돼 뭐 백스텝 이런거 이제 막 생기죠 저걸 다시 다 올려야 돼 전직을 하면 그래서 일단 요걸 레이드때문에 이걸로 해 놓은거고 에이